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원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항상 대원농협을 도와주시고 전용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절을 성원해 주셔서 대원농협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풍년에 우리 벼수학이 끝나면 연이어서 청자 5호, 서리태 2만 8,800평을 얀마콩 콤바인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수확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확한 생산량은 저희 농협이 책임지고 모두 전량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 무상으로 11인승 승합차가 내려오면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교통편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찾아가는 영롱의 별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목욕도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온 가족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